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드 조정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3월 모의고사 영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전체 문항 해설을 다 할 거예요. 좀 쉬운 문제도 빠르게 치고 가겠지만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듣기 제외. 18번 가볼게요.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발췌독은 하지마. 이번에 글의 목적 문제 틀렸다는 친구도 좀 있던데 읽으면 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뭐라고? 네가 핸드메이드 장갑을 수출용으로 제작한다고 다양한 천연 가죽으로 내가 당신의 사업체에 대해서 웹사이트에서 읽어봤어요. 우리 국가에는 꾸준한 수요가 있거든요. 되게 질 좋은 가죽 장갑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요. 좋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소비자들한테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의 의미겠죠. 저에게 장갑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추천하는데. 됐네. 여기 용건 나왔네. 장갑 디테일 다 알려주세요. 됐죠?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해주신다면. 자 결국 이거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샘플을 좀 제공해주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장갑 샘플도 좀 제공해주세요. 곧 소식 드렸으면 좋겠네요. 장갑 세부사항 알려주고 샘플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세부사항과 견본을 요청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신경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무조건 명시되거든. 여기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이거야. 그래서 막 상황이 나와. 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대. 그럼 늦잠 잤으면 어떤 감정일까 추측하지 마. 그래 정확하게 드러나. 그까지만 읽어주면 돼. 봐봐. 마침내 내 차례가 됐어. 나는 절벽 뒤쪽으로 걸어가도록 되어 있었어. 어떤 느낌일까 고민하지만 그 다음 나와. 어? 절벽 아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내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절벽 아래를 바라보면서 다리가 떨렸어. 됐죠? 나오지 않니? 감정. 보자. 편안한? 미쳤습니까? 휴먼. 화가 난? 미쳤습니까? 테러파이더. 뭐 끔찍한 감정. 괜찮죠? Envious. 뭐가 질투심이 나요. 실망감 뭐예요. 정답 3번일 것 같은데. 요새 계속 문제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면 난 나와요. Overjoyed by success. 어? 뭔가 성공해서 엄청 기뻤다니까. 맞네. Delighted. 기쁜 거. 정답은 3번입니다. 끝. 자, 요 문제까지만 제가 발취되고 좀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 유형은요. 사실은 항상 주장이 명시되도록 나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글의 주제나 요지나 제목을 묻는 게 아니라 주장을 묻고 있잖아. 그럼 어떤 주장을 하는지 명시된 글이 잘 쓴 글이란 말이야. 어떻게 주장을 명시할 수 있겠니? 첫 번째는 의무의 표현을 써요. 제일 흔한 게 명령물이죠. 뭐, 뭐, 해라. 뭐, 이거만큼 강력한 의무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도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Must 해야만 한다. Have to 해야만 한다. Should 해야만 한다. 이런 거. 됐죠? 조동사.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뭔가 필요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대체, it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뭐 이런 거. 중요성,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필자가 등장합니다. 필자가 개입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가 직접 I believe, 내 생각에는, 내가 믿기로는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쓴다고요. 문장을. 이런 경우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발췌를 할 건데 이게 실제로 시험장에 있을 때 빨리 치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빨리 쭉 보세요. 근데 특별하게 의무나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럼 쓱 통과. 이렇게 좀 빨리 읽어보시라는 얘깁니다. 눈으로 쭉 보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서 반응하시면 될 것 같냐면 여기 마지막 문장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을 다 읽어도 상관없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볼게요. achieving the appropriate scientific end. 그러니까 적절한 과학적인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도 항상 필요한 목표지만, 연구해서 필요한 목표지만 권리, 그리고 사람들의 복지, 이런 걸 보호해 주는 게 참가자들의 복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오케이. 과학적 효율성보다 우선시 되어야 돼요. 끝.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참가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해 주는 걸 우선시 해야 된다. 됐잖아.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딱 나왔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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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